프로축구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라이언킹 이동국이 그라운드를 떠납니다. 전북구단은 23년간 프로선수로서 활약한 이동국이 K리그 최종전이 열리는 11월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은퇴 경기를 치른다고 발표했고 이동국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올 시즌을 끝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았던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했다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1998년 포항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동국은 2009년 전북 이적 후 K리그 우승 7회 등을 이뤘으며 K리그 통산 최다 골인 228골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최다 득점자입니다.